다 나가오.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들어오세요, 아가씨. 어디 가나? 들어와, 알았어. 하나님께서 들어갈게. 들어와요. 아무도 신발을 안 넣었어, 아직. 어머, 난리났어, 아빠. 어휴. 아휴, 아휴. 여기 요새 신발이 안 나와서 재미가 없잖아. 아기가. 그렇게까지? 신나셨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아기한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다 놀고, 놀아서. 어머, 저렇게 좋아하는 걸. 어머, 여보, 당신 신발 특히나 좋아하네. 응? 끝났어? 아가아. 눈부시다, 아주. 아휴. 확대하니깐 입술이 있네. 레이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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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를 하니까 창문 밖에 파란 하늘에 아기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휴. 눈이 커졌네. 기다려. 할아버지 손도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 손도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 손도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 손도 깨물 정도로 해놓고 갔네. 바로 깨물어. 어휴. 저렇게 씹어대나? 나를 봐. 어? 나를 봐. 그러면 내가 널 봐야지. 그러면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 너한테 뭐라고 해야지? 할머니. 자,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나? 또 한번. 우리 뭐가 도대체 궁금할까? 다 뻔한데. 저렇게. 바로 양펀치라니까 할머니는. 안 깨물이죠. 바로 양펀치야. 정말 신기해. 애 입장에서는 공정한 대우를 하는 거겠지. 그러겠지. 응. 레이시. 할아버지 오세요. 레이시. 할아버지 오세요. 할아버지 오세요. 할머니가 밑밥 깔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세요. 할아버지 오세요. 할머니가 밑밥 깔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세요. 할아버지 오세요. 그럴수. 좋아. 이리 씨. 할아버지 촬영 끊어. 굴 거야. 그런 일은 없어? 알았어. 끝난다. 오다가 내가 카메라 딱 뜨니까 멈췄어. 아가. 뭐 자원심 상해. 할아버지 불러면 딱 와서 부비부비도 해주고 그러면 할아버지 넘어가지. 아가. 아가. 아이고 할아버지가 있어? 엄마가 또 시원하소? 아유 아니야. 아유 할아버지 좀 있어 주지. 응? 좀 서비스 하지. 혼자서도 잘해요. 하다 지 엄마만 있으면 안해. 그저? 아가. 어저께 네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게 무엇이야? 응? 무슨 상황이야 이게? 혼자서도 잘해요. 하여튼 내실은 어디로 가고. 애기가 됐네. 그러면 뭐 찍먹하지 않으니 다행이네. 그냥 놓고 땅바닥에 놔둬봐. 먹어. 눈물 Hunting. 아멘 아멘